자, 이 사람이 미시간주립대학 음악치료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인데 그 음악은 두뇌의 신경확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손에 활성화 패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운동지각기능과 학습감각취득, 학습을 할 때 뭘 외우게 하는 취득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이 좀 시끄러웠거나 락 음악이나 너무 시끄러우면 방해하되. 조금 이렇게 주파수를 낮춰야 돼. 방해하지 않을 정도 음악을 틀어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걸 백색소음이라고 그래요. 너무 고요한 것보다는 약간 음악을 틀으면서 그런 음악에서 약간 좀 시끄러운 건 나쁘지 않다. 아주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런 백색소음이라고 합니다. 두뇌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피부다. 피부가 좋아지면 두뇌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게 머리 MRI 사진이에요. 머리를 MRI라는 기계가 있어요. 통 속에 들어가서 찍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꾸블뚝꾸블뚝 하는데 이 두뇌 사진이에요, 속 사진이에요, 두뇌. 이 앞에 부분은 전두엽이에요. 이 뒤에 부분은 후두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두정엽. 머리 위쪽을. 그리고 이쪽 옆쪽을 측두엽이라고 그래요, 측두엽.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청소년이 공부할수록 이런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이 활성화돼. 그러니까 학교 때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것은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두뇌의 활성화를 굉장히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자기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뇌가 작을 못 받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두뇌는 음악에 의해서도 작을 받고 뭘 보고 외우고 하면서도 작을 받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책 보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 책 보는 것을 느낄 때까지 자기가 어디예요? 두뇌에 학습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학습 훈련에서 어느 정도 책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을 보게 돼. 책을 보게 돼. 그런 습관을 갖게 돼요, 저절로. 왜? 두뇌가 좋으니까. 그런데 PC방에 와서 스트레스할 때 계속 PC를 본다. PC를 해가지고는 게임을 한다. 거기에 계속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그 PC 보면서 발달된 두뇌의 영역이 그 사람을 하나에 보면 스트레스할 때 자꾸 어디예요? PC방으로 자꾸 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게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현란한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뇌파, 특히 컴퓨터 파장이 제일 안 좋아요. 컴퓨터 파장. 핸드포 파장도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은. 그 파장이 어디? 뇌를 상처를 줘요, 많이. 뇌를 상처를 많이 줘요,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기 때 게임 중독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계속 매일 하게 되면 자기 정상적인 사고의 영역이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이산화 행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는 게임이나 이런 것이 중독이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거의 마약의 마약.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마약과 같은 거다. 그래서 마약 청소년이 하면 난리잖아요, 학교 부모들이 다. 그런데 게임하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 아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중독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때와는 다른, 우리 나이 되면 다른 패턴의 성인이 돼. 게임 중독되면서. 그래서 지금 자폐증이 걸려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30대, 40대. 우리 때는 그런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후부터 게임이 발달하면서 집에서 안 나와. 집에서 안 나오면서 짜증을 시켜먹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이라고 그래요, 페인. 게임으로 인한 페인. 그건 페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대적인 현상에 있게. 그건 왜 그러냐. 아까 같이 유전자 가운데 그런 슈퍼 유전자가 아니라 안전 유전자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주문 수행, 소리 수행을 하게 되면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왜 그러냐. 만트라 리듬이 우리 인체에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문은 천지광명의 음악이다. 주문은 태국 시대부터 전수된 우주 음악이여. 인간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부르는 생명의 노래. 천지광명의 음악, 깨달음의 노래다. 음악은 마이클 타우트 박사의 이야기를. 음악은 인간 신경계의 생물학적 핵심 기능과 많은 관련이 있다. 좀 약간 어려운 문장인데 무슨 얘기냐. 이게 음악이 들으면 그냥 좋다, 싫다 아니라 어렸을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경계가 생물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안 돼.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안 좋은 음악. 그런 음악은 가급적이 피해야 돼. 밝은 음악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 음악을 들으면 신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음악. 한쪽으로 막 그런 음악을 듣는다. 요즘 다 음악이 너무 시끄러운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때로는 고유한 클래식 음악도 들어야 돼.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음악도 골고루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음악 가운데 가장 좋은 음악은 뭐냐. 내가 소리를 내는 음악이에요. 내가 소리를 내는 음악. 그 음악이 주문을 내는 소리 수행이에요. 주문을 내는. 그래서 그 음악은, 리듬은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진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세대 내려오면서 1대, 2대, 3대 내려오면서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해야 되는 집안이 있어.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학식이 풍부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똑같이 살았는데 1대, 2대, 3대에 오면서 그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머리 지능이 떨어져. 그건 왜 그러냐. 진화인데. 그 진화에 필요한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건 뭐냐. 바로 소리다 이거요. 소리. 소리를 내가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유교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경전을 읽었어요. 그냥 지금은 읽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니 제시민하고 제지어 지선 이렇게 안 했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지어 지선이니라.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리듬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늘천 따지도 하늘천 따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몸에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몰라도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내는 독서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서법은 소리를 내지 않아. 그냥 눈으로 봐. 글로 써. 그런데 진짜 독서법은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구조로 내가 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소리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의 수행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독서법을 할 때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아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기업인 가운데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15번을 외친다는 거예요.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꾸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소리를 내는 게 자기 내면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포에 진동을 줘. 그래서 안 좋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벗겨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될 수 있게끔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돼.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소리를 내라고 그래요. 성공하는 그런 성공법칙의 하나가 15번을 아침마다 열어라.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 거울 보고 한번 외쳐봐요. 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외쳐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15번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이 생겨.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리와 인간의 유전자하고는 일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이 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가. 진화를 더 촉진시켜준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의 그런 몸, 신체를 또 건강한 두뇌를 만들게끔 자손을 만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이 소리는 문화적인 현상이 아닌 생물학적 영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참 이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다. 음악은, 리듬은. 소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그 사람이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그리고 소리 수행법을 실험을 했어요. 만트라 실험법에서. 2014년 디팍 초프라 센터에서 64명의 건강한 여성만 뽑았어요. 일주일간 명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주일간 명상한 집단과 단순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한 집단하고 비교해 봤어요. 현액을 뽑았더니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가 있느냐. 명상한 집단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바이러스 감염과 상처 치유에 관련된 유전자 활성이 그냥 단순히 신 집단보다 쉬었던 그런 여성 집단보다 수행을 하고 주문 수행한 여성 집단에서는 2, 300가량 더 높았다는 거예요. 유전자 활성이.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고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금방 치유가 돼. 그러니까 64명의 동일한 비교하는 대조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휴식만치한 그런 군하고 명상하고 수행을 시킨 증언을 받더니 여기가 유전자 활성이 더 일어나더라. 그래서 명상을 배워 차분한 자기 성찰을 경험한 사람은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있어요. 텔로미에.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 수명이 짧아지는 게 뭐냐.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운동화 끈같이 자꾸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늘려주면 장수한다. 그런데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늘려주는 효소를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증가시켜준다. 수행하고 명상하면.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돼요. 그래서 그런 PET라고 하는 PET라고 그러죠. 혈류량을 보는 뇌의 MRI 사진을 보면 이렇게 리듬 있는 두드리기를 할 때 움직일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해라.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좋아하는 게 생리적으로 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음악이 아니라 주문을 읽으면서 춤을 추는 도공은 더 그게 강하죠.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손의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문에서 일부분을 내가 발췌해서 갖고 왔어요. 음악을 줍니다. 음악을разuran합니다. 음악을 Families.